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SK 하이닉스의 관계자는 이일 지난달 말 일본이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인 초고순도 에칭가스 수출을 허가했다며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7월 초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수출 허가가 난 사례는 두 차례 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한 건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1일 일부 생산다인에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투입해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10 출시에 힘입어 지난 8월 한 달간 90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5G 가입자는 지난 8월 말 현재 279만 4,536명으로 전달에 비해 88만 2,831명 늘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23일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으로 갤럭시 노트10을 출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업계는 5G 가입자가 지난 9월 9일 3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시작으로 연말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국내 최초로 전기 트럭을 이용한 냉장 냉동 물류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현대글로비스는 SSG닷컴과 지난 1일 서울 역삼동 현대글로비스 본사에서 친환경 냉장 전기차 배송 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원 배송 차량이 전기차로 운영된 사례는 있지만 냉장 냉동 물류체계인 콜드체인 시스템에 전기차가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글로비스는 냉장 전기 차량을 이용한 배송 운영을 담당하며 SSG닷컴은 현재 운영 중인 이마트몰 배송 차량에 점진적으로 전기차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자연 친화적인 설비 구축에 힘써 친환경 물류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과 베트남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 출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는 그랩이 투자한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사 스플리트와 베트남 모빌리티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다만 현재는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이나 한국 이용자가 카카오티로 그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듯하다며 일본에 이어 베트남에서 모빌리티 로밍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일본 관련 서비스 개시 시점은 아직 정해진 것입니다. 일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2일 밝혔습니다. 롯데주류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기사와 게시물들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심각한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악성 게시물 20건에 대해 내용 증명과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롯데주류는 온라인 블로그와 카페, 일부 기사 등에서 일본 아사이가 롯데주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날조된 허위사실에 기반한 비방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4분기에 지방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서 2만3천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입니다. 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 27개 사업지에서 총 3만5천4가구가 공급 예정으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만3천609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입니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등 광역시 14곳에서 1만4천372가구가 분양돼 전체 7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는 광역시는 지방에서도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가 지난 1일 부산 공장에서 트위지 부산 생산 기념식을 열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트위지는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3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입니다. 동신모텍은 부산 공장에서 OEM 방식으로 트위지를 생산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트위지는 연간 5천 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미닉 신효라 르노삼성 사장은 트위지 부산 생산은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부산시가 함께 만들어낸 동반 성장에 좋은 예라면서 트위지 부산 생산이 부산시가 친환경 자동차 생산 거점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LG 시그니처 에어컨을 포함해 겨울에 난방을 활용할 수 있는 에어컨 제품군을 6개군으로 확대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은 지난 8월 출시된 프리미엄 LG 시그니처 에어컨으로 4계절 공기관리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올인원 에어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온도를 조절하는 냉난방 기능을 비롯해 습도를 관리하는 가습과 제습,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공기청정 기능을 갖췄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 제품은 강력한 기류를 형성하는 시그니처 서클을 포함해 총 4개의 고성능 펜을 통해 빠른 난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이 2일 인천광역시 장애인사이클 연맹과 장애인사이클 선수단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텔레콤은 협약을 통해 선수단의 체계적 훈련 환경과 국내외 대회 참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체력 측정과 체력 훈련 프로그램, 선수의 경기력 극대화와 부상 방지에 도움을 주는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됩니다. 오경식 스포츠 마케팅 그룹작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향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